가난해져야 정신 차릴 것 같아요 가난해져야 밥술을 조금 먹고 살 만큼 됐다 이렇게 해서 다들 넘어다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현장 상황을 그대로 이렇게 보는 볼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오늘 이제 지방산단 이야기가 나왔네요 얼마 전에 공병호 tv에서 노무현 정부 동안에 추진됐던 그런 지방혁신도시가 얼마나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는지 말씀드렸는데 이 산단 상황을 매일경제가 럽보 형식으로 다뤘네요 잡초가 무성한 공터에 컨테이너가 딱 하나가 있는데 지방산단은 베트남의 기업이 다 뺏겼다 올해 2분기에 미분양산단이 152군데인데 지방인은 일방산단이 대다수고 기업의 수요 고민 없이 조성한 탓이다 이 조성에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 건데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 참 희한하네요 이 산단은 2010년 공사에 들어가서 지난해 완공됐다 산업단지가 여러분들 완성이 되는데 12년이 걸렸네요 대단하네요 이게 보니까 여러분들 12년이 걸린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려와 조성을 할까 하지만 올해 2분기 기준 분양률은 41%에 불과하고 약 20만 7,310평에 달한 산단에는 산업단지에는 아직도 주인을 찾지 못해 버려진 공터가 상당수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전국산업단지 19 가운데 9곳은 지방산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넓은 부지에 세금을 들여 산단을 조성해 두고도 지방까지 오겠다는 기업이 없어서 산단이 포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들 오늘 매일경제가 특집으로 다룬 럿보 지방산단이 텅텅 비고 있다는 오늘 내일은 오늘 내일 일은 아닙니다 이미 2010년대 한 중반부터 아주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사를 놓고 새로운 일은 아니죠 하단에 있는 보통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것이 궁금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렇게 보니까 그냥 신문에 칼럼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정직한 이야기가 민초들이 그냥 남긴 댓글은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칼럼이나 사슬은 신문사의 입장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뭐 정치적인 발언이 많은 겁니다 외부 기고 하시는 분들도 기고자로서 계속 남기 위해서 신문사의 이런 편집 방침에 크게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글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매가리가 없는 힘이 없는 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때로는 양심이 없는 글들도 많은 겁니다 그러나 민초들은 댓글을 남길 때 본인들이 이해가 별로 안 달려있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느끼고 체험한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산단 이야기를 여러분들 소개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가난해져야 정신을 차릴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이 민초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보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한국 상황이 너무나 여러분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나그네님이 산단이 전국이 비슷합니다 그나마 일본이 우리를 지지해서 20표가 됐습니다 29표 가운데 일본표가 있네요 예전에 지방에 농공단지 꼴이 납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K님이 임금도 너무 올랐고 세금도 많고 골치 아픈 노조문도 문제고 나라도 대한민국에 사업 안 합니다 임금이 너무 올라서 일자리 줄었고 물가도 올라 서민들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선전선동에 당한 것도 국민의 선택이고 저는 자성자박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굴 탓하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번에 그 팔레스타인 이런 파괴된 것을 복구하려면 얼마나 세월이 필요하겠습니까 결국 여러분들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폭력 집단을 제도권 정치권에 진입하는 데 1당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거 같은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냥 그거 자체로 뭡니까 그냥 정치 세력들이 국민의 뜻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폭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늘 선거 문제에 대한 경계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인을 죄인 취급하고 s님입니다 상속세 50%에 농민과 노동자가 주인인 이 나라에서 누가 기업을 하겠습니까 더 가난해져야 정신 차릴 겁니다 27명이라면 찬성하고 2명이 반대입니다 지방에 가면 뭐합니까 거기서 일할 근로자를 쉽게 구할 수가 없는데 힘들어도 베트남 가면 노동력은 그래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그곳이 나은 곳이죠 기업인들은 모두 주판 굴려보고 결정하는 겁니다 돈 되면 마라도인들 안 가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뭐 근사한 글 쓰는 칼럼 길게 쓰는 사람 비교해서 훨씬 솔직 담백하지 않습니까 산업도 서로 연결되는 산업이라서 공단 옆에 확장이 아니면 모든 것이 힘듭니다 대기업이라면 알아서 옆에 편의점 주유소 지원기업들이 알아서 보겠지만 산업 생태계가 조성이 안 된다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이 행한 어설픈 국토균행 발전 정책으로 그것을 위한 후속 조치가 이렇게 저렇게 땅값만 올려놓아서 누가 오겠습니까 유님은 상속세나 없애기 바랍니다 매매시 양도세 상속세 내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중과시 아닙니까 피나게 이런 벌어가지 세금으로 다 내면 누가 기업할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웃기는 나라입니다 빌빌거리고 놀고 먹는 사람들이 장땡인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한 나라에 미래가 있겠습니까 기업하기 힘든 곳에 기업을 할까요 노조 없고 노동력 풍부하고 기업 친화적인 곳에 기업하는 게 좋기 때문에 베트남으로 가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아무개가 다 망친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어떤 칼룸보다도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잘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은 여러분들 쉽게 얻으면 다 잊어버리기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다시 어려워지면 정신을 차릴지 그건 확신이 안 쓰는데 다시 어려워지면 정신을 차리더라도 일어서기가 힘들겠죠 인간과 같은 그런 피조물은 쉽게 얻으면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선거 문제 때문에 참정권 문제가 굉장히 이렇게 현안 과제가 되어 있지만 미국의 도움으로 우남 이승만이라는 걸출한 인물의 도움으로 하늘의 도움으로 쉽게 자유를 얻었고 참정권을 얻었으니까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그걸 얻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이 몇 세대에 걸쳐서 피를 흘렸다는 걸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 뭐 정치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정권을 냉큼 여러분들 가져가버리더라도 국민들이 찍소리를 안 하니까 다 여러분들 어려운 거 어려운 것은 직접 경험해봐야 그래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가난의 끝자락을 날아가고 이런 가난하다던 끝자락을 체험하고 지켜본 적이 있기 때문에 평생 동안 그것이 어마어마한 자산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걸 경험 안 해봤으면 제 역시도 또 다른 이야기를 하겠죠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 과분하게 잘 살게 된 겁니다 과분하게 너무 과분하게 잘 살게 된 거죠 그러나 세상에 건너뛰는 법이 없으니까 여러분 오늘 방송 다음 주제에 넘어가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고 여러분들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책이 지난 6월 30일 날 왕관됐던 부정성을 해부한 그런 책입니다 도둑놈들 1권부터 5권 아마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기를 여러분들 주도했던 사람들이나 또 선거관리위원회에 종사하고 있는 일반 직원들도 가장 숨기고 싶은 거가 이 소위 득표수 조작일 겁니다 배춘잎 사전투표지나 바빠단 사전투표지는 어떻게 대법관들이 협조를 얻어가지고 대충 여러분들 다 합법적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는데 이 소위 득표수를 조작한 것은 홈페이지에 숫자가 다 올라있기 때문에 그게 참 본인들로서는 좀 찝찝할 겁니다 대법관들이 우리 편이고 헌법재판관들이 다 우리 편이고 언론들이 우리 편이더라도 득표수를 조작한 그런 흔적들은 참 극할 건데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한 책이 많이 좀 보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병호 tv에서는 여러분 한 달 전부터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라는 세계사에 대한 통사를 여러분들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도 여러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 대해서도 여러분 깊은 관심이 많으셨을 텐데요 이 책에 대해서도 여러분 깊은 관심을 가져다주선